제 곡을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새로 작업을 했어요. 완전 딱딱딱하느라 들었네요. 이 곡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. 만든 곡이에요? 10분 만에 만든 곡? 미완성이긴 한데 들려드릴게요. 야 이거 좋은데? 너는 항상 클럽을 많이 좋아해요. 이거 목소리가 안 돼. 이게 뭐야. 이게 아니에요. 목소리가 안 돼. 더 이제 사비 부분밖에 없는데 어그로쿠만 있는데? 좋다. 내 스타일인데 이거? 제가 원래 팬미팅 때 하려고 했던 노래를 들어요. 팬스톰입니다. You're my only one. 계속 크게 하는 거예요. 술 술 술 술 요 말 오 미워 정말 고마워 술 술 술 Ab 술 술 술 술 술 오늘 الكثير 아 아 아